다이어트를 하신 게 깻잎으로 다이어트를 하셨어요? 어? 아니 그러니까 뭐... 깻잎만 먹은 거야? 그러니까 뭐 계속 깻잎만 먹은 건 아니고 이제 이제 다이어트 식단을 먹는데 솔직히 샐러드 먹다 보면 야채들이 다 맹마셔 가지고 질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자극적인 맛을 찾다 보니까 향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깻잎을 그냥 조금씩 첨부해서 먹다 보니까 살도 빠지고 또 야채들이 다 다이어트에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운동을 또 감하셨겠죠? 아 운동은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많이 안 맞네 뭐가 계란들이 솔직해요 계란 질문을 못했죠 애 키우는데 운동할 시간이 어딨어요 둘째까지 보면서 그게 애 키우는 게 운동이지 뭐 그럼요 그럼요 운동은 안 하고 깻잎하고 야채만 그러니까 다이어트 식단으로 먹었어요 둘째는 하고 74kg에서 58kg까지 네 58대를 찍었죠 거의 어찌다 보면 59kg예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? 다이어트가 그럼 조금 더? 유지하면서도 근데 뭐 사람들한테 공개까지 다 했는데 바로 요요 오면 욕먹으니까 열심히 관리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데 화보도 찍으셨어요? 다이어트 화보? 어? 이게 뒤에 뒤에 나와 아이와 같이 저희 딸아이랑 딸 없으면 안 찍어준다 그래가지고 같이 너무 귀엽다 딸 너무 예쁘죠 아유 뺄 수 있는 여자 잡지군요 네 찍었어요 부끄러워요 되게 막 진짜 막 몸이 막 미친 듯이 좋은 몸매는 아니지만 이제 둘째까지 낳고 나 그래도 이만큼 열심히 했어요라고 찍은 건데 좋아요 훌륭해요 예쁘네요 아니 사람들이 표정이 별로 아니 아니 아니요 마르고 날씬한 건 아닌데 아우 이 짝대기가 약간 그러니까 수영복을 입었다 의자 손잡이예요 아니면 누가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? 기생충 눈에 가 있는 그런... 아 이거 아니다! 이렇게 누가 체크를 하신 건가? 어 의자야? 저기 의자 손잡이야? 의자 손잡인 거 같아요 팔걸이에요? 의자 손잡이 아닌데... 어 뭐지? 이거 포토샵 잘못할 때 이렇게 한번... 검정색으로 붓글씨 쓰기 뭐 이런 걸로... 이 사진은 영 아니다 느낌인데... 체버 체크가 된 거 같아요 아 예쁘네요 예... 아니면 이 벨트가 아니었었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